안녕 여러분 연우에요 오늘은 제가 이 스키쉬를 한번 만들어볼거에요 음 아주 만들기 쉽고 간단하고 느낌도 아주 짱짓합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가봐요 그럼 준비물부터 소개해 볼게요 가봅시다 맨 처음 준비물을 준비물 끝 이것부터 없애고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레드를 뜯어서 만들어 볼게요 가위가 왜 필요했냐면 전 손으로 뜯었는데 가위에 쓰시는게 훨씬 편합니다 랩에다가 양을 생각하면서 손을 넣어줄게요 저는 이정도를 넣어주겠습니다 테이프가 필요해요 테이프를 좀 나가자고 테이프가 나왔습니다 테이프를 뜯을게요 가위가 필요합니다 테이프를 뜯어서 이렇게 짤벨亞 이 정도를 떼주셔서 여기에 돌돌 감싸주세요 이 돌돌 감싼덜거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남아요. 이거를 키윗으로 키윗으로 넣어볼게요. 느낌정 스키씨가 완성됐어요. 저랑 그림도 같이 한번 그려봐요. 저의 따라 하시는 분들은 따라해주시고 안따라 하고 싶은 분들은 안 따라 해주셔도 돼요. 먼저 눈을 쩍데기로 그려줘서 여기도 쩍데기 그리고 이를 그려줘요 짠! 만약에 지워질 것 같으시면 앞에다가 테이프 붙이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쉽고 간단하고 촉감도 좋은 스키시를 만들어봤어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봐요 안녕